시적 발상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감정이입은 표현법으로도 얘기하기도 합니다. 감정이입법. 그래서 화자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 이입시켜서 그 대상도 화자와 동일한 감정을 가진 것처럼 표현할 때, 저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밤길 예노다. 시조입니다. 단중을 영월에 유배시키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신의 물을 바라보고 있는데, 그 신의 물이 울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저물도 내 안, 내 마음 같아서 울어, 울면서 밤길을 예노다. 가는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신의 물이 운다고 했지만, 실은 화자가 울고 싶은, 화자가 오는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감정이입이란 말 쓸 수 있습니다. 관념의 구체화라고 했는데, 흔히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고 있다. 추상적 관념을 감각화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. 황진희의 시조를 예를 들었습니다. 동지 딸,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요. 그래서 밤은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관념인데, 또는 추상적 사물인데, 이걸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한 허리를 중간을 뚝 자른다라고 표현해서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. 시상 전개 방식을 크게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.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는 시간 순서에 따라 과거, 현재, 미래, 봄, 여름, 가을, 겨울, 아침, 점심, 저녁 이런 식으로 전개할 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. 시선의 이동은 아래에서 위, 먼 곳에서 가까이, 부분에서 전체 이렇게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시를 짓게 되면 êt 상인물을썹을ının 걸 Titans을 써 Bare 썰어는 기회에 따라 дисół